쇼시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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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똑같은 방음에 다른 뜻이 있어요 뭔데? 쇼시쥬 그게 뭔데? 방울토마토 오케이, 그럼 이렇게 오, 야, 좋아 쇼시쥬 그러면 나도 와이하우시 쇼시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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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여기있어? 쇼시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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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는 뭐야? 랑호 랑호 쇼시쥬 쇼시쥬 맞아요, 쇼시쥬 쇼시쥬 저는 쇼시쥬 저는 제 와이하우는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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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쇼시쥬 오케이, 오케이 쇼시쥬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타이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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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호 쇼시쥬 타이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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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은 타이공 쇼시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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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공 나의 공 Cyr 형 자, 누가 너 할 거야? 아, 떨려 5 6 7 8 I am grounded Yeah Stop 타이롱 선 타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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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ing in I? 뭐 쓰실게 일살리 일수 well I'm me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중국어 노래는 우리의 데뷔곡 Ho Ho 중국어 버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우 형은? 정우 형은? 이거를 그대로 해? 너 파파, 너 뭐야? 샤오신, 샤오신, 카친 카친. 내가 한번 해볼게. 근데 이것도 친구 노래 똑같지 않아요? 마지막 첫사랑 마지막 첫사랑 마지막 첫사랑 아니야 지금 머리가 마지막 첫사랑 리믹스 저는 황과가 안 좋아해요. 왜? 이거 황과가 안 좋아해요. 황과가 어떤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황과는 알려드릴게요. 황과는 5위에요.